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버티셨나요? 블록데일이 나오고서 13,000원 하락한 7.2, 3%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유익원 사탈 때보다 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냥 아주 식당을 가면 기본 반찬 기본 반찬 어떠한 손님에 대한 손님이 왔었을 때 식당에서 보여줘야 할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일 장 종료 후 테마색이 보여주신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홈페이지의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금번 블록딜 뉴스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금융 시작 일각에서는 이로써 테마색 지분 매각 리스크 일부 희석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싱가폴 국부펀드인 테마색은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지난 2010년부터 12년 동안 장기 투자를 유지해 왔으며 당공사는 테마색의 투자 기관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금번 블록딜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록딜도 테마색의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 이건 예전에도 계속 써먹었던 얘기였거든요 테마색과 같은 장기 우후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비투자 기업으로서의 아쉬운 일이지만 테마색은 여전히 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테마색과 여전히 우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테마색과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냥 립서비스죠 회사는 테마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장기 우후 해외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구도 계속 나오는 건데요 지금까지 뭐 IR 팀들 우리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죠 그런데 해외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제서야 조금 속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라고 이따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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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